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제 너의 사랑 내게 들어줘 한두 번에 끝나야지 너의 말을 듣지 내 맘 안 들면 내게 네 남자친구 얘기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또 아침부터 잠을 깨보니 하늘이 나고 안 길고 세상은 아름다워 어떤 날도 너에게 먹기는 뿐이야 널 보면 내 같은 너의 맘속에 그녀뿐 난 빠지고 싶어 오늘도 제 얘기만 듣다 하루 끝나 머릿속에 산떡이의 내기로 운동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더 원인데 제 삶스럽게 삐진 척이라도 하는 거야 You know what I'm saying 지금 너 때문에 내 머릿속에는 네 얘기 또 섞였는데 뭐가 문제야 대체 이야돼 경험 대체 이 날 세워 솔로 되기 전에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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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se are the hardest tune this summer Park it on now Park it on now Wind up the fire on Park it on now 한 번 더 번 더 맘 말고 말해도 전혀 지겹지도 않은 걸 뭐 계속 도망가지 말고 이제 나의 사랑 내게 들어줘 오늘은 왜 시무룩이 슬퍼 보이는지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닌 거니 아니야 어제 하루 동안 못 봐서 기분이 우울해지는 걸 하늘이 날 반기고 세상이 아름다워 어떤 말도 너에게 행복이 될 뿐이야 너보다 다 같은 너의 맘속에 그냥 풍덩 빠지고 싶어 I am 아무도 없는 곳으로 단둘이 떠날 거야 하얀 파도가 우리를 푸른 산다 하늘이 날 반기고 세상이 아름다워 어떤 말도 너에게 행복이 될 뿐이야 너보다 다 같은 너의 맘속에 그냥 풍덩 빠지고 싶어 I am 항상 나와보는 네가 내 곁에서 영원할 거라도 난 믿고 싶은 거야 모두 보려 웃는 우리 사랑 모두 질투하고 있는 것 같아 I am 그냥 풍덩 빠지고 싶어 두 팔을 잘 가득 안아줘 I am 아니 저희가 작년 이맘쯤 때 저희가 여기 왔었잖아요 그렇죠 이맘쯤에 왔었죠 그때가 유아 생일이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정확히 똑똑히 기억을 하는데 그렇죠 우리 생일이란 말이죠 그렇죠 아니 이런 우연이 이런 우연이 안양이랑 되게 사이가 좋은 그런 건가봐 그런 건가봐요 역시 좋네요 그렇게 인연이 깊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네 그렇습니다 우리 안양 자랑 한번 해줘요 언니 안양은 요즘 맛있는 것도 많고요 네 정말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좋은 사람들이라면 언니 소리 한번 질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한번 소리 한번 질러 볼까요? 네 좋은 사람 많네 여기 이렇게 좋은 분들에게 또 저희가 좋은 곡으로 보답을 해 드려야 될 거 같아요 그럼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다음 곡을 누가 소개해 볼까요? 유아가 소개해 볼까요? 유아 언니가 뭐예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곡은요 저희가 처음으로 1위를 한 곡이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아실 것 같은 곡인데요 비밀정황 들려드릴게요 네 과연? 네